아 갈게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왜 안타야? 갓탓탓탓 게임 등기하잖아! 개X같은 새X야 아니 수준이 맞아야 게임을 하는데 수준 자체가 맞아야 수준 자체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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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그시려고 게임할거야 어휴 하실래요? 저는 술먹어도 저는 술먹어도 딱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하실래요? 하실래요? 아니 뭔 놈의 새바닥이 길어요 하실래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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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해 12시간이에요 지금부터 예 12시간이에요 깎는거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예예예 어 쫄리나? 아니아니아니 이거는 이길수있어 방금 내 팀 팀전하고 팀전 아니면 개인전 개인전이죠 팀전이 어디전이죠 아이 그리고 아 잠깐만 아이 사장아 진짜 꼴불견이지 않냐 저새끼 저거 아 지가 뭐 제우스라도 된마냥 맨날 절질하는거 아 진짜 꼴사났네 꼴사나워 아주 그냥 아 지가 뭐 되나? 니가 잘해? 니가 잘해? 아니 맞종옥은 지가 뭐 벼락내릴거 같지 말았는데 아니 그니까 지가 무슨 휴마새끼야 니가 무슨 국회의원이야 족같은 새X야 족당이야 족당이가 없어 니는 아 일단 맞종옥 말하는 뽐새를 보면 일단 지는 안걸리듯이 말해 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족같애 일단 맞종옥 마이너스 일단 맞종옥 마이너스 일단 맞종옥 마이너스 판당 5킬리오 5킬리오 아 너무 재수가 없었어요 너무 재수가 없었어요 아니 원래 원래 하던 룰루 원래 하던 룰루 할게 형 원래 하던 룰루에요 원래 하던 룰루 한다고요 아니 야 쫄리나? 쫄리나? 막가오고 이걸 쫄나? 막가오고 이걸 쫄나? 아 재수없네 아니 아이 판당 5킬 넘어 했으니깐 판당 마이너스 3킬로 할게 예 판당 마이너스 3킬만 할게 저만요? 예예 그쪽만요 오늘 컨디션 안좋은데 어 쫄리나? 쫄리나? 맨날 하던 룰루인데 왜 쫄리나? 아니 왜 해! 그냥 그룹거부 어 해! 이걸 못놔 이걸 못놔 이걸 못놔 뭘 쫄라 판당 마이너스 3킬이야 판당 마이너스 3킬 총 9킬이야 총 9킬 아 한다 했어요 이미 늙었어요 한다 했어요 이미 늙었어요 한다 했어요 역시 배극의 최민수 역시 배극의 최민수 역시 배극의 최민수 역시 배극의 최민수 역시 역시 까오 없이 못사는 남자? 까오 없이 못사는 남자? 까오가 있어 존재하는 남자? 까오의 남자 빠켜막혀 예예 까오가 판당 마이너스 3킬이예요 그쵸 열두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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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거지 아니 판당이라 했잖아요 박상현이 판당이요 판당이라 했잖아요 판당이라 했잖아요 그럼 총 인심 쓸게요 총 앞두서 5킬 깎고 시작하세요 5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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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우 아니 뿜옿이 보이는데 수빈 우깨지않나 학생 저기 scheduled 한식 Evan 아닌가 좀 만 할 것 같은데 불쌍한 척 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이번에 하면 1분만 해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오케이 1킬요 1킬요 그쪽 좀 멋있데요 예 그쪽도 섹시했어요 1킬요 1킬요 원빈같았을까 술 취했는데 섹시한 남자는 그쪽이 처음이에요 그쪽도 약간 뭐랄까 조용히 해주세요 예 1킬요 2킬요 1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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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킬요 2킬요 내게임 할게요 98 있어요 AK98 무조건 같이야 무조건 무조건 같이 해야돼 AK98 있어요 나 1층에 있어 1층에 있어 서브총 있어 하나만 줘라 나 총이 권총밖에 없어 쪼끼 어딨어 여기 사람 떨어졌어? 몇명 떨어졌어? 쪼끼 어딨어 쪼끼 총이 없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팀킬이요 팀킬이 아니라 일자로 겹쳤다고요 그리고 팀킬은 킬 로그가 떴을 때에요 조우씨 방금 팀플 좋았어요 팀플 좋았어요 방금 저 2킬요 1킬요 나이스좀 외쳐주세요 나이스좀 발음 좀 똑바로 하시면 안될까요 나이스좀 외쳐주세요 나이스좀 고음 형아 어디까지 말려들어졌지 진짜 궁금한데 으쌰 앞에 사람 다시 알아야 봤어? 앞에 다시 알아야는 사람 있다 2명 내가 본거 샷건이라도 내가 아무리 수리채해도 얘네들을 이겨 얘네들을 진짜로 봤어 봤어 들어간거 봤어 3킬요 나이스좀 외쳐요 나이스 나이스 한번만 외쳐주세요 나이스 한번만 외쳐주세요 3킬요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온다 나이스 종우씨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종우씨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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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종우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살려드릴게요 아 싫어요 아 싫어요 나이스 소리가 안나오네요 입에서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들어오세요 왜이렇게 뺏는거에요? 왜이렇게 뺏죠요 당연히 당연히 뺏죠 Battlefield 흡수후오오오 조곡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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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멋있어 조곡무치들 흡수할때 조곡씨 7단좀 주세 나 7탄 난 여기 45발 뿌렸어 아 뭐 바로 동점이 실화야? 저 3킬요 저 3킬요 나이스 좀 외쳐주세요 나이스 잘했어요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서로를 위한 마음 멋있어요 약간 뭐랄까 페어플레이랄까 아니 왜이러지? 넌 얼굴이 왜그러지? 넌 얼굴이 왜그러지? 아니 얼굴이 그런게 아니라 아니 왜이러지? 방금 외모 맞추지? 뭐지? 긴장을 해서 그런가? 아닌데? 어? 이럴리가 없는데 아 슈바 아 슈바 욕하면 말도 삼키라 형 말도 삼키라 형 그쪽 욕했어 그런게 어딨어요 그런게 어딨어요 아 죄송해요 정신까지 노셨나 죄송해요 너무 많이갔네 죄송해요 드링크좀 정국씨 드링크좀 주실수 있나요? 없어요 드링크 아 지랄하지마 맨업게임에 아 진짜 없어요 그쪽 지금 발음이 지랄지마 이러는데 맨업게임에 진짜로 나 하나 남았어 내가 먹을거 하나 줘 나 없다니까 맨업게임에 글로 붙을게요 차온다 차온다 도트좀 줘봐 맨업게임좀 해 다들 조용히해봐 어딘데 브리핑해 브리핑해 브리핑 나 아예 없다니까 나 피가 없잖아 맨업게임에 나 먹어야돼 너는 피풀피잖아 맨업게임에 하나만 줘 나 아예 피가 없다니까 여기 있어 근데? 일로와 근데 아 일로와 줘 와 와 오면 줄게 진짜 오면 줄게 내 모든걸 맨업게임에 아이씨 아 이거 하나 줘야돼? 아예 없다니까 야 피가 없는데 줘야지 와 아 진짜 드럽네 아 그쪽 진짜 드럽네 내가 이말까지 안할라는데 좀 드럽네요 그쪽 생긴거랑 똑같이 드럽네요 아주 그냥 줬더니 욕을 안했지 않나 아니 아까는 뭐 섹시하다던 좀 드럽던 아 근데 5탄 좀 많은 사람 없어? 5탄? 술을 마셔서 좀 오락가락 하신가 5탄 많은 사람 없어 얘는 천 한번 붙어 ones 한마리야 들어가 기절 바다 아... 아니 근데 기절이야 한 명 더 있어! 한 명 된 데가 한 명 더 있어! 어차피 2인원이면은 호춧가루 먹자 너무 대충해요 밤이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갈게요 이제부터 다 몇 킬씩이야? 다 몇 킬씩이야? 모르지 어떻게 알아 5탄 좀 줘 5탄 누가 남았어 매독게임에 내가 30발 뿌릴게 30발 매독게임에 5탄 좀 줘 더 줘 더 달라니까 아니 무슨 심부야 4배 한 개 남아요 4배 필요하신 분? 성 아 감사합니다 다배울 사배울 담는다메 제 컵밖에 없어 아 오타 조금만 줘 진짜 동사 나 진짜 5탄이 5탄이 25발 밖에 없어서 그래 5탄 주께 5탄 주께 아니 다들 점수 스코어 좀 대박 몇 점이야 다들 알로나 달로나 아 진짜 존나 아깝다 아 오탄 좀 줘 오탄 좀 줘 진짜 상품 나한테 들어왔는데 오탄 줄께 아 존나 아깝다 일로와봐 콕코볼 믿뿀지 공고하자 central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밑붐찌가 천삼개 당신은 나의 천삼 날개를 활짝 날개를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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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너무 고맙다 밑붐찌가 사랑해 너무너무 고맙다 밑붐찌가 고마워 오타 좀 줘 다들 몇킬씩이야 나 1킬 나 1킬 정욱이 몇킬이야 아니 사장님 너 뺏겼잖아 아까 나 2킬이야 뭐야 이거 자인양 박히네 지금 우리 1배 엔딩인데 2배 엔딩이야 오타 좀 줘 오타 좀 줘 4배 줄게 3토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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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짝순요 말씀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요 형 그거 탈 필요없어 아까 찌뿌타고 왔잖아 헌납 안에 있잖아 아 저부터 갈게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코코볼 코코볼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은 살인가 같다 알았어 코코볼 같이 가요 어 뭐야 앞에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수로쪽 수로쪽 사람 많아 수로쪽 사람 수로쪽 어디 기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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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 있을거야 먼저 갈게요 먼저 갈게요 안되겠다 아 위험한데 음주운전 마이너스 5킬 할게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3토마이잖아요 저 뛰어가고 있어요 아니 거기 뭐 있다며 수부 뭐 있다며 음주운전 마이너스 5킬이요 나 구상 하나만 줘 사장님아 구상이 없어요 지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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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요 사장님씨 어땠어요 아 구상 하나 주세요 구상 하나 주세요 구상 딱 끌어가죠 나 피가 없어 피가 피가 없어 피 먹어봐봐 그럼 가마 위치 뭐야 혹시 가마 안보여 다 몇킬이야 종욱이 몇킬이냐고 종욱이도 거의 6킬연도 될까 나 5킬 5킬? 3 내꺼 흡수한거 까지야? 어 2 1 1이네 6 2 1 먼저 갈게요 먼저 갈게요 아 지랄하지마 코코볼 코코볼 대가리 깬다 어딨는데 아 코코볼 대가리 깬다 진짜 갖고와 갖고와 빨리 킬하러 가야돼 아 같이가자니까 나와 나와 내가 운전하게 아 위험한데 어딨는데 아 브리핑해 브리핑을 안하잖아 수신줌 수신줌 수고형 3킬이야 아 아 어디있는데 어 뭐야 뭐야 아 뭐야 어디야 어디야 다 잡았어 아 브리핑 좀 해 개척같은 새키야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아니 브리핑 할게 없어 우리 뚜까마느라 정신없어서 아 아 오탄좀 줘 오탄좀 줘 오탄좀 줘 오탄좀 주세요 오탄좀 주세요 오탄좀 줄게 두개줄게 오탄좀 줘 오탄좀 줘 두개나 줬어 오탄좀 줘 많이 줘 좀 많이 줘 이게 많을거야 같이가 같이가 줘 같이가 잘 죽어 부상좀 줘 부상좀 아 아이 이거 어떻할거야 이거hou 이거 어떻게 할꺼야 해오면 절대 못쳐 이거는 해오면 안돼 아 오른쪽으로 가자 그냥 무시하고 가야돼 무시하고 가야돼 구상없어 기름없다 이제 뭐해 앞에있다 앞에있다 앞에사람있다 뭐해 나 피없어 나 피없어 아 지랄하지마 피없다 했잖아 살려줘 아 이새끼 비내려왔다니까 야 이새끼 이거 마이너스 5킬해야돼 아 이새끼 마이너스 5킬해야되라니까 아 빨리 나와봐 오케이 가만있어 아니 오토바이가 이상하다니까 구상한게 줘 구상한게 줘 구상한게 줘 가만있어봐 구상한게 줘 나도 하나있다고 구상한게 줘 저기 어딨는데 적 잡았어 여기 바로 앞에있는거 끝이야 기절아니야 속에 기절이야 운기 아 진짜 개빡치기야 야 selv including 아왜왜왜왜 쇼 왜왜왜왜왜왜 뭐해? 적당ильно 없네 이름이 이리로와봐 야 아왜왜왜 카데 GO 마일가 주관 니가 죽였고 방금 찾아라 SOLO 알갔 Either so 같이가 같이가 같이 가 아ings 가타타타타타 게임 튕겼잖아! 개X같은 새X야 튕겼잖아! 다시 들어오면 되는데 같이 먹어! 종욱이가 팀킬했어 저새끼 팀킬했어 마이너스 오킬해 니가 팀킬했잖아! 안태고 갔잖아! 아 안해! 안해! X같은 새X야 아니야 가야돼 나 구상없어 나 죽었지! 나 죽었지! 그럼 마이너스 오키리야 그럼 마이너스 오키리야 맞죠? 어디 세울까? 어디 세울까? 등산이 아! 미품친! 전개! 이거 뭐야 형 왜 여기다 세워 아니 형! 아니 왜 여기다 세워 미품친 키응님 별풍선 천개감사 아니 나 지나가지! 뭐야 안 보여! 렉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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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미품친아! 진정풍! 진정제 너무 고마워! 미품친아! 하하하하 천개! 천개! 너무너무 고마워! 삼천개 쌌어? 우와! 미품친아! 삼천개! 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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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고맙다 미품친아 고마워! 사랑해! 너무너무 고맙다! 미품친아 고마워! months later 뭘! 멜 왜 왜 고맙다고? 아냐 형도 튕겼고 아 어떻게 할래 안할거아서 그냥해! 그냥해! 내가 근데 무조건 박살인걸요 그냥해 뭐해? 아 그냥해 돌high 아 나 11킬이구나 성태형 1킬 빼야되네 아니 그건 안되지 니 마이너스 5킬 니 마이너스 5킬이라니까 팀킬했잖아 아니지 형 튕겨갖고 들어오지도 못했잖아 팀킬했잖아 안태웠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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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듣기 싫으니까 집중이 안돼 아 유행어 유행어 이거 안돼? 자다 안돼? 아니 사장님 몇킬이야? 야야야 야! 박종우 야야야야 왜? 그 매니저 줘봐라 이 새키 이간질러들 내가 다쳐내게 매니저 줘봐라 뭐라고? 매니저 줘봐라 이간질러들 다쳐내게 알았다 그 이간질러들 안쳐냈냐? 너는? 맨날? 형은 다쳐내는데 니가 맨날 형한테 맨날 형 형 방송가면은 이간질러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도 쌓여 잊으라 해놓고 너는 이간질러들 가만히 놔둬? 이 X같은 새키야 나는 채팅을 안 본다니까 잘 그래서 매니저 주잖아 나는 채팅을 안 본다니까 잘 그래서 매니저 주잖아 사장님 안에 차고집이 최고다 가자 베스트 사장님 안에 차고집이 최고다 가자 베스트 나는 잘 안 봐 채팅을 나는 잘 안 봐 채팅을 나는 잘 안 봐 채팅을 뭐하냐 사장아 여기 한 명 있었는데 아닌가 니가 봐야 될 곳은 그쪽이 아닐걸? 그쪽이긴 자주 가지는 선생님 청와 ranch Parents 저거 뭐지aks 뭐지 어..어 мест 어딨지아 몇 차에서 확인할게 어 알겠어 잠깐만 아 성태형 목종이 커서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여긴여여기 잡아 성태형 아 성태형이 란린다 사장형 어땠지야 맨 차에서 확인할게 알겠어 잠깐만 점프시 ажи 관전하고 있을걸? 사단에 몇킬이야? 아직 미공개 한 6킬 한거 같은데 으으음 와아~~ 미풀아~~ 천사 게~~ 던치는 나의 천사 날개를 활짝 날개를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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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고웠다 미풀아... 고마워 불쌍한게 있나? 열두 시간이었네 재미있게 하려면 종욱씨가 판마다 5킬 깎는건데 그게 제일 재미있는 아 장난하시나 지금 뒷담 그만 까라 강템 먹고 내 방에 오는거냐? 왜 여기서 또 뒷담 까냐? 그러니까 그냥 방송 재밌게 보면 되지 그걸 꼭 이간질 해야돼? 그래요 형들 이간질 좀 그만해요 그리고 매니저들 좀 이간질 좀 천해주세요 성태에 X같이 생겼다 이런건 돼요 이런건 되는데 이제 좀 이간질 저희 둘 사이를 끊어놀라 하지마세요 아 성태에 X같이 생겼다 이런거까지 돼요 이런거까지 내가 뭐라 터치 안해요 근데 이간질만 하지마세요 아 저 슈발생각 그게 성태 X같이 그게 이간질이 X같은 새끼야 그게 이간질이야 그건 그냥 팩트 아니야? 아 이게 이간질이였어? 아니 그거 이간질 아니고 그냥 그냥 뭐 얼굴 X같이 생겼다 그거는 솔직히 팩트니까 뭐 박사장 얼굴 X같이 생겼다 그거는 사실이잖아 사실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간질 저 새끼랑 저 새끼랑 왜 같이 하냐 막 그런거 있잖아 종희도 종희랑 사장아 형 말하고 있지 않니 지금 어 사장은 그 뭐랄까 그 종희랑 저랑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이간질 때문에 이간질은 솔직히 좀 자세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방송은 다 쳐냈거든요 네 맞아요 얼굴로는 까도 돼요 솔직히 팩트잖아요 재방송은 다 억으로 쳐냈는데 좋은게는 안 쳐냈네요 제가 봤는데 아니 형은 매니저가 있잖아 나는 없고 니도 구하면 되지 개척같은 새끼야 뒤에서 날라 뒤에서 날라왔다 뒤에서 날라왔다 앞에서 아니야? 저 새끼 쳐맞고 왜 저 새끼 쳐맞고 왜 계속 기어다니냐 쟤 뭐하냐 킬 퍼다주냐 쟤 잘한다 킬 퍼주네 약박이네 어 그니까 내 방은 양호한 이유가 하고방이라서 그려 원래 대기업은 그게 많잖아 와 킬 먹으려고 P1인데 일어나 있는 거 뭐 검색이 안되는데? 뭐지? 관리하는 사람들 좀 뽑아놓을게요 내 방송 많이 보는 애들 좀 뽑아야지 내 방송 많이 보는 애들 좀 뽑아야지 요번에 뽑을게요 곰 애들 다시 왜 이렇게 킬을 퍼주려고 그래 쟤 뭐해 이 새끼죠 아 아 뭐하냐 이 새끼들 뭐하냐 아 진짜 사장아 뒷돈 대바신 제가 그래서 무효하자 했잖아요 아 그런데 뭐해요 이거 뒷돈 반칙이지 개소리하지 마세요 이번판 무효 무효하면 저 안할게요 그냥 아 조은씨 무효하면 그냥 안할게요 몇킬 했어요? 비밀이에요 아니 이거 반칙 아닌가 비밀? 그니까 페어플레임 킬이야? 아니 페어플레이 해야죠 지킬이요 지킬 지킬이요 지킬 나한테 뺏긴 것도 포함이야? 포함 안했어요 그럼 6킬이네 또 이거 진짜 지면 형 저거 치코로타 치코로타 와 와 와 와 진짜 개소름이니 이걸 우승 못하면 혀괴물고 뒤뒤뒤뒤뒤뒤뒤 총알 뒤에서 박혔잖아 그래? 뒤구나 뒤야? 아 저기있구나 아닌데? 뒤인가? 총알 뒤에서 박혔잖아 봤잖아 총알 짜고 솔직히 블랙 나온다 그런데? 왜 내 눈에 안보일까? 이거 지시면 혀괴물고 유산패딩 올라가셔야 지금 말도 안돼요 진짜 하나 뛰고 뒤 뒤 뒤 비행기쪽에 있네 아 저기있네 아닌가? 이거 이거 뒤만 봐봐 1대1대1이야 쟤 와야돼 쟤 와야돼 천천히 쟤 와야돼 뛴다 뛴다 이거 잡아라 무조건 비행기 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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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거는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거는 자제 좀 해주세요 강태를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조국이랑 쟤랑 아야돼 이거 뭐야 페베사 백구게 왈왈 이게 뭐야 미품찡아 이리 오사아 이게 뭐야 이리 오사아 이리 오사 이리 오사 너무너무 고맙다 사랑해 너무너무 고맙다 아잠깐만 나 몇킬했지 정판 와야돼 야야야야야 다 몇킬이야 뭐라고 나 4킬 나 7킬 나 11킬 나 11킬 나 11킬 나 11킬 마이너스 5킬하고 마이너스 5킬해야지 몇킬 6킬 6킬 나 4킬이야 4 4 6킬 4 4 6 7 4킬 누구야 4킬 누구야 109 6마리 어 콩콩콩님 핵국에 헝성웅웅 감사합니다 학교가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콩콩이 형님 감사합니다 오늘 왜이렇게 많이 주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그리고 너무너무 고맙다 고맙다 아까 3누나 너무너무 고맙다 여친찍이랑 전부다 대치랑 아이 뭘 한 번에 그렇게 싸 쏘는게 어디야 사장형 6킬 아니야 내가 한번 살려서 7킬이야 살린거 뺀거야 아니 사장이가 그렇게 많이 킬을 했다고 사장이가 마지막에 좀 낼름했어 마지막에 좀 낼름했어 마지막에 좀 낙박이들이 많더라고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로족에 많이 내렸어 로족 가자 로족 약탈가자 아 학교 4명이서 탈거 하나도 없네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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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파란지 1킬 없다메 없다메 하늘에서 갑자기 빵 하고 내려왔죠 1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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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좀 외쳐줘 나이스 좀 외쳐줘달라고요 나이스 아웨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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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핑 있어? 구라핑을 안해? 구라핑이 아니라 그쪽 아니 사장씨 왜 이렇게 한숨이 쉬지? 거울 보셨나? 구라핑이 아니라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요 어떡하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구라핑 마이너스 3킬요 마이너스 3킬요 그런 룰 없었어요 구라핑은 마이너스 3킬이예요 아 쿠쿠멍님 배꼬개 항상 월 월 감사합니다 쿠쿠멍님 아까 배꼬개를 몇개를 쏴주시는거야 고맙습니다 아아 으아 아아 으아 으아 로조가 나 에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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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디 어디어디어디 저세기 그냥 후진하면서 막 놀고 있던데 리포미터 줘야지 싸운다 싸운다 꿈의 도시다 꿈의 도시 사자가 어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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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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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나 일단 버리고 좀 이따가 싸움이 날 부르고 있어 힘성대 다리털림 별풍선 되게 감사합니다 다리털림 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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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사랑해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고마워 다리털아 고마워 브리핑이야 브리핑 아 브리핑 아니 잠깐만 잠깐만 브리핑 안했어 브리핑 안했어 마이너스 3킬러 브리핑 안했다고요 쏘기 전에 브리핑하셔야죠 쏘기 전에 브리핑하셔야죠 마이너스 3킬러 노동이라고 해서요 윽지가 그냥 말도 안되시니까 울찌가라니어 윽지가 아니 윽지가 라니어 윽지가 아니 윽지 맞잖아요 어 뭐야 오탄 좀 줘 나 오탄 하나도 없어 오탄 좀 줘 오탄도 까먹었어 페어플레이 갈게요 오탄 좀 줘 받아 받아 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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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먹고 가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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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줘 줘 줘 아 뭐야 아 뭐야 아 좀 하지마 나 안쏘어 왜그래 왜 침킬 뭐라갈라그래 왁 대근샷 사장형 저 건너편 뒤에 하나 라스 오탄 줘 동상 오탄 줘 여기 여기 나이스 나이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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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인했어 구상 하나만 줘 나 붕대밖에 없는데 붕대 열개 줄까 다 잡았어 거기 다 잡았어 아니 더 있을걸 우리 피곤해 박사장 사장형 새끼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브리핑 왜 안해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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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맏정우 소름 돋는게 뭔지 알아 5탄 5탄 300발 했는데 한 발을 안준다 개척 같은새끼 와 소름돋네 와 나는 나는 100발 있는데 그것도 나눴는데 야 맏정우 5탄 200발 있는데 한 발을 안준다 와 와 진짜 소름돋네 이새끼 이거 어떻게 알았대 아 형 비내나 하지말자니까 정국아 와 어 와 나이스 나이스 빨아가야돼 형 빨아가야돼 이리와 이리와 수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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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빨아가야돼 빨아가야돼 살리지마 살리지마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살려야지 이건 살려야지 살리지마 아니 킥 더 해야지 수바 60킬 60명 남았는데 이걸 안살린다고 아 나 안살려도 돼 아니 이걸 안살려 60명 남았는데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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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어우 잘생각해 수부야 수부형 이렇게 뺏기는게 더 커 수부형 이렇게 뺏기는게 더 빡혀 만약 여기서 1킬도 못한다 생각해봐 수부형 수부형 몇킬이야 지금 나 8킬 총합 8킬 9킬 이제 뺏겼으니까 이제 8킬이야 그러면 나 2킬 그대로다 아까 뺏긴거 빼고 나 7킬이네 2킬 그대로야 나 뺏긴거 빼고 조웅이 몇킬이야 조웅이 몇킬 했어 나 7킬 동점이네 또 맞종웅이랑 동점이네 아 근데 맞종웅씨 아 이거 오탄 300발 했는데 왜 한발도 안주는거지 이거 설명점 해보세요 예? 아 그쪽 너무 아 너무 X같네요 이거 나 300발 있는거 보고 나 와 소름 돋았잖아 이새끼 이거 구라빙 마이너스 3킬 아닌가요? 이거 선택사 아니 야 300발 했는데 한발도 안준다니까? 뭐 실수했네 지금 수부야 어 아니다 아니다 나 지금 총합 8킬 구상 있어? 구상? 나 구상 하나도 없어 나 하나 있어 나 두개 있어 두개 나 지금 궁대로 연명중이거든 하나만 줘 하나만 진짜 나 페어플레이 할게 어 난 다 챙겨줬어 진짜 아니 당연히 페어플레이 해야지 당연히 페어플레이 그리고 맞종웅 그 맞종웅 구라핑 마이너스 3킬 맞종웅 구라핑 마이너스 3킬 마이너스 3킬 맞종웅 구라핑 형 나 오탄 좀 줘 나 오탄 많아 250발 있어 일로와 오케이 나 이거 풍대만 감고 갈게 와아 그녀들이 원하는 쿨란비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운영자님 사장이 몇킬인데 사장이 몇킬인데 형 형 형 큰일났어 밀밴딩이야 밀밴딩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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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총합 7킬이네 둘다 총합 몇킬이야 나 지금 2킬 나 지금 2킬 그러면 6킬 나 지금 6킬 6 7 7 8 6 7 7 형 형 살린거까지 9킬이었는데 방금 이제 빨렸으니까 다시 8킬 형 형 원래 원래대로 가면 돼 수부야 원래대로 오케이 가자 가자 수부야 이거 찌푸있어 여기 찌푸있어 여기 다시 하도 있어 여기 다시 하도 있어 그럼 다시 하도 하자 저거 오픈 타요 오픈 타 일로와 일로 넘어가서 그 다리 뒤잡자 오케이 7킬 나 많지 않아요 잠깐만 어 7킬 이 정도 나의 선택이 맞는걸까 나의 선택이 맞는걸까 나의 선택이 맞는걸까 6,7,7,8 조졌네 피부로 와닿네 수부야 우리는 아직 안 끝난거 알지 한 3 5킬 이상만 하면 돼 우리는 알지 나 이거 내려줄래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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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가 먼저가 어 나부터 갈게 차는 많을수록 좋은데 아까 그 오픈 카라서 포트 찾으러 간다 포트 찾으러 간다 오케이 제발 여기서 킬만 많이 뛰우면 돼 1킬만 1킬만 해도 일단은 운전이 지금 6,7,7,8이지 6,7,7,8 내가 6이고 남은 7,7,8 오케오케오케 확인 아 집중해야겠다 술 깨는 술 깨야 돼 형은 근데 알힘들어? 술 그렇게 마시고 하면 술을 쪼만 빠져서 약속했으니까 와야지 이거 나 이거 안왔으면 24시간이야 시청자들 약속에서 오케오케 아 죽어졌다 인생 망했는데 아 다리 털린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루 알루 아 들려? 어 들려 들려 아 감사합니다 다리 털린님 포트있다 수부야 일로와 오케오케 통다 조지로 가자 아 두렵게 재미없네 아 두렵게 재미없어요 원래 게임 자체가 두렵게 재미없어 매그 자체가 두렵게 재미쓸려면 네번째 자기장부터 두렵게 재미쓰니까 조금 이따 오세요 조홍씨 아 코코모님 백보게 감사합니다 항상 웨 웨 감사합니다 코코모님 감사합니다 코코모님 네 골지 12시간 플러스 어디 갈까 친구야 요다리 갈까 요다리 미풍씽 키움님 별풍선 백보게 감사합니다 아 미풍아 백보게 고맙다 미풍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가 낫겠는데 여기 다 보이잖아 아니 여기가 많이 시키지 않나 어디 갈까 그냥 오케오케 형의 감을 믿어 형의 감 어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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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세요 보급 백보게 고마 미풍씽아 웨 웨 웨 고마워 미풍씽아 아 다 몰살 됐으면 좋겠다 8 7 6 6 7 7 8 8 7 7 8 9 9 9 8 10 9 1 10 9 10 10 9 10 10 또 시작됐네 이새끼 또 시작됐네 아니 그 컨셉 좀 그만 잡으시라고요 한숨 컨셉 한숨이 아니라 긴장돼서 이렇게 힘오버 하는거에요 뭐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리가 미션이라고 다음반까지 해서 오케이 어 못사 못사 내가 쏠 때 말할게 드링크 있어 수보야 제발 드링크 나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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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하나만 주면 안되니 나 연긴데 제발 아 형 다 줬잖아 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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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안 쏜다고? 통크좀 줄이세요 이제 수보야 저거 가만히 쏴 쏴야지 쏴야지 가만히 안되면 끝나 제발 제발 도망가 도망가 아니 그걸 왜 쏴 여기서 쏴야지 Ruaja ok 소 중 쇄고 왔어? 살려 살려 살려찍 EH 이 새끼야 정신차려라 저거 움직일러 오지 봐 제발 움직임아 이 새끼야 설마 저걸 살리러 가나? 설마 저걸 살리러 가나? 양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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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맞다 나이스 제발 어딨어 수보 형 살려야돼 아래 떨어졌잖아 살려야돼 살려야돼 돌아가면 못살려 살려야돼 빨리 빨리 뛰어서 살려야돼 저거 어차피 못잡아 저거 어차피 못잡아요 877 가능성이 있다 877이야 지금? 877 성태형 성태형 또치 877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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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머리를 왜이렇게 타는거야 아아이 사장이 세명이야? 쟤는 뭐해 하긴 나도 저런애들 많이 하긴 나도 저런애들 많이 나이스 킬 떴다 킬 떴다 나이스 킬 떴다 거기 또 쐈었어 뒤에서 카구 쐈었어 카구 뒤에서 쐈었어 아 뭐하냐 저희들 안 쏟냐 안 쏟냐 아 뭐해 쟤 뭐해 쟤 왜 킬 사장 12 20 20 아아... 총알... 총알 말씀 좀 딴건데... 살려야돼 살려야돼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살아야지 살려야지 살려야지 뭐해 제발 9877이요? 아냐 자 몇 킬이야 지금? 나 지금 5킬 9877? 아 진짜 아 베린이들 뭐해 집중하다가 술 깼다고요? 술 다 깼어 아니 충신이야? 성태공 충신들인데? 아 이거 낙사만 아니었어 아 치겠다 자야돼 자야돼서 12시에 일어나고 해야돼 진짜 이겨야돼 무조건 예예예 시발점씨 시발점씨 그쪽이 또 시발점 하시는거 아시죠? 소용기 있어요 그래도 보정해요 소용기 뭐하냐지 한번만 내려줘 한번만 상태만 하 하 아 진짜 와 이소꾸들 진짜 제주네 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쟤네들 개소름이네 더 소름인거 성태공카고 더럽게 못 쏜다 졸아 안다 더 소름 돋네 이걸 안 쏘나? 와.. ㅅㅂ 박사장님 더 잘 쏘겠다 상태형 너는 나 카고로 1대2 만나면 그냥 춤도 부셔 나한테 아 이 새끼 존나 웃기네 저 새끼 아 내가 뒤에 있었는데 잡으러 가면 있을 것 같은데 형이 거기 잡고 먹으면 되지 샵발로 찍어 눌러 국대 샵발 어디갔어 국대 샵발 그니까요 한번 가서 잡아야지 상태형 이거 못잡아? 조용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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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 조용히해 와.. 대가리에 총맞은 시애기 어디있지 뒤에? 어디있지 뒤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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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린이 잡고 조하라 한다 하하 하하 부럽다 하하 하하 뒤에 어디있지? 하하 어 붕대 발았어 짱 하aha 하하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 항구인데 이거? 형 뒤쪽이야 요쪽 아니야? 뒤쪽이라니깐? 여기네 스퀴스 돌던데? 걔들 아냐! 걔들 말고 딴 애들인거 같은데? 몇 킬 했어? 이거? 저 새끼들.. 뭐.. 열 맞춰서 가는데? 18, 77? 18, 77? 와 앞에 앙콘토리 3마리 있네 차량으로 비워버리면 안되겠어? 혹시 뺑소리는 다시 할 수 있나? 성특복구멍님 별풍선 백북에 감사합니다 백북아홉 마주 다 못차는데 막고 다니시네 백북아홉 마주 형 쏘는거 같은데? 나 상대팀 쏘는게 아니라? 진짜 개같이 못 쏘는거 그니까 아잇재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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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더럽게재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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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게몸아주네 진짜 와아 0.300 넣고 정조주네 아가이주마이씨 ㅅ같지 못한 새키야 오케이 에딥소리 아니야 이거? 에딥인데 에미사 아니면 에딥이지 와아 와아 와아아아 이 바이레리 새키들 왜 여기있냐고 진짜 친놈들 와아 심하다 아아 베리니같다 보이겠죠? 베리니같다 보이겠죠? 내가 너무 잘하니까 그럴 수 있어? 어 그럴 수 있어 형만 빼고 다 베리니인거 알아 맞아 쳐맞아도 기어다니는거 보이냐? 와아 기어다니는거 봐 이야아 에벌레같은 기 엎치면 무적이냐? 왜 안일어나지? 방어력 90%인가요? 왜 기는걸 좋아하지? 왜 하루종일 기지? 근데 더 소름 돋는게 뭔지 알아? 그 와중에 못맞췄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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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안보여 아 잡아야되는지 요거 아 안보여 이거 살리고 있는데 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왜 안살리지 쟤도 의리가 없는데? 137 138 아 이거 답이 없네 성태형은 안정권이다 뭐하냐 뭐하냐 결제에서 뭐하냐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안걸리지 형들 내가 걸리는거 봤어 이때까지? 절대 안걸리지 아 진짜 한번 걸리게 해야되는데 형들 너무 사신만만만만만대 아 아니 자비없다 아 우리쪽에 있잖아 뭐해 형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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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뭐해 바로 앞에 와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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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봤어 못봤어 아 성태형은 몇점이지? 몇킬이야? 나 지금 9킬 총 13킬이야? 몇킬이야? 5킬에 5킬에 9킬 14킬 14킬 맞지 형들 13킬 14킬 5킬에 9킬 아냐 아 4킬에 9킬 13킬 13킬 어 13킬 성태형은 8 7 7이지 와 코코모이 형님 팬투게 함 왜 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소름돋는건 뭔지 아세요? 여기서 더욱더 소름돋는거 지금 얼굴 보이시죠? 화끈하게 다뤄고 있는거 보이시죠? 술을 먹었다는거 술을 32병 먹었다는거 여기서 더 팩트죠? 더 놀라운거죠? 캐리했죠? 캐리했죠? 술을 32병 먹었죠? 요 찔렉이들 요 벌레들 다 이겼다는거 여기서 더 소름돋는거 여기서 더 소름돋는거 여기서 더 소름돋는거 감사합니다 30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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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킬 30킬 Workout 13, 8, 7, 7 이거 맞판이지? 13, 8, 7, 7 맞판이지? 맞판이야 맞판이야 오케오케 아우 곰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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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번째가 알겠어 알겠어 내려놓기 내려놓기 야 소통이 잘 안돼요 형님들 이해 좀 해주세요 소통이 잘 안돼요 으흐흫 아 그정도는 아니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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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킬이라서 몰라 나도 좀 킬 좀 해야돼 나도 와 많다 아니 너무 많은데? 아니 진짜 너무 많은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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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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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새끼 뭐야? 아아 좋아해졌다 ㅠ 아이 나 총 없어 조용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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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샷건들었거든 조용해봐 얘들아 다음 나이씨! 펀치킬! 하하하하핳 펀치킬요 양산충전 오 나 총 하나만 줘 수부야 나 총 하나만 줘 부채사라도 줘 고마워 나 탄 없어? 진짜 최대한의 배려야 돼 매너풀 확인 매너풀 확인 아 학교는 먹을게 족갓이 없다 인상 아파트 가야지 아파트지 와 펀치로 잠을 개쩔었다 와 아아 냅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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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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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이 없어 고마워 체력우량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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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들고있다 예 구상좀 줘 구상좀 줘 구상 슈발 으아아아 야 사이가 어딨어 사이가 어딨어 사이가 어딨어 사이가 어딨냐고 애들아 나 총 하나만 줘 구상줄게 내가 총이 없다 매너게임좀 해 나 쏜다 아 슈발 슈발새끼 움푸 뻔 있는데 총이 없다네 미친 박사장새끼 와아 아니 방금 내가 떨군거야 방금 내가 떨군거라니까 아 그래 오해할 뻔 했어 지금 웅푸라서 딴거였으면 죽었어 아아 씨발 내꺼 아 센스 지렸다 성태형 아 아 이걸 저기 옥상 어디 옥상 웅푸 저 저기 S바냥 아니 나 구상 좀 줘봐 구상 오탄 좀 줘 구상을 줘봐 구상을 구상 없어 나 구상 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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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너게임 할게 나이스 사장님 후탄 좀 줘라 야 조용해봐 형들 일로와 일로와 오탄 좀 줘 오탄 나 오탄 좀 줘 매너게임 좀 해 아 맞쥬구 개X같은 새X야 매너게임 좀 해 조용해봐 조용해봐 오탄 좀 줘 나 오탄 없어 여기 여기 구탄 구탄 여기 나도 없어 아니 오탄 나도 없어 25가밖에 아니 오탄 아니 야 수부야 넘어간거 아니냐 나 오탄 없어 나 구탄이야 구탄 아니 구탄이나 아무거나 둘중에 하나 좀 주지 부스스키 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미친 아 마쯧 와아 미친 씬 places 방금 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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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방금 반응속도 씨라야 몇킬이에요? 살리지마서 살림이 욕합니다 살림이 입에서 험한 말도 나옵니다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 맞쩍은 몇 캔인데 맞쩍은 몇 캔인데 맞쩍은 걸린거야? 어떻게 된거야? 어 확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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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확정이야 진짜 드럽게 못한다 드럽게 못해 어휴 드디어 막가오가 피를 보는 날이 오는 분 어휴 맨날 그 까오 까오로 까오 부릴때부터 알아봤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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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냄 일단 정산 들어갈게요 정산 까오 버린거 어 뭐야 이방이야 이방이야 어 정산하는데 건드리는 거 있어 아 운영자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는 방송 1일인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나 못살려 못살려 사장이가 계속 이리저리 피 사장님이 근데 몇 킬이예요 그러면 그쪽 몇 킬인데요 나 10킬 4킬 술이요 나 10킬이야 총합 아 총합 10킬이요? 잠시만 나 몇킬이요 저 총합 몇킬? 빨리 말해 살려? 손만 대봐 일단 손만 대봐 살린다 살리지마 살리지마 살리지마봐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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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지마봐 야 살리라 너 10킬이야? 좋은가? 아 살린다 말했다 살린다 그냥 살린다 살렸어 동률이야? 동률이야? 몇킬인데 사양이형 나 그러면 4킬 4킬 플러스 3킬? 너 지금 9킬이지 나 9킬이야 나도 9킬인데 구라픽 구라픽 3킬 마이너스 아니야? 나는 분명히 말했어 니가 살리라 그랬어 아니 구라픽 마이너스 3킬이잖아 아니 구라픽 마이너스 3킬이잖아 아니 구라픽 마이너스 3킬이잖아 이건 맞잖아 여기서 이건 맞잖아 구라픽 마이너스 3킬이잖아 이거 맞잖아 아니 내 맘 맞추지 저걸 씹새끼가 구라픽 마이너스 3킬 맞잖아 옥상 150 언덕 그 뭐야 아파트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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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매너하기로 해야지 이거는 아니지 그리고 내 피 좀 봐 그리고 뭐 하나 건네줄 생각을 하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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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대 이 새끼 나 붕대밖에 없어 내가 얼마나 서러웠으면 이러겠어 붕대 다 줬다고 야 사장아 가져가 20cm새끼야 여기 말하는거지 수부야 여기 옥상 말하는거지 지금 내가 보는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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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언덕 왼쪽 그러니까 여기 여기 나한테 킬줘 기다려봐 기다려봐 조용해봐 나 킬다는거 말아 이거 너무 쉬워 나갔다 조용해봐 조용해봐 바깥에 나갔어 난 죽어도 똑같아 난 죽어도 똑같아 살리지마 살리지마 어 안살릴게 같이 먹자 아 맛있어 보인다 먹을게 없어 얘도 걸베이니 사회필요한사람 아무도 없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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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 드링크 하나만 주면 안될까 뚝 빼기 있었어요 드링크 하나 안될 나 드링크 0개야 붕대 5개 붕대도 30개 다 줬어 내려와 내려와 잡으러 가자 대가리 대가리가 없어 원래 대가리가 없잖아 아니 내가 이긴거 아니야? 구라핑이잖아 이거 구라핑 아니야? 아니죠 아니죠 구라핑은 적팀이지 아니 사장아 왜 이렇게 그래 1킬하면 1킬 못해? 1킬 못해? 아니 원래 게임이 끝났잖아 1킬하면 되잖아 4배 떨군다 수부야 4배 떨궜다 내가 킬을 언제 숨겨 나는 숨긴 적이었구만 술을 처먹고도 1등하네 술을 처먹고도 1등해 기가맥해 로족 잡으러 갈게 로족 잡으러 갈게 아니 말 들으면 아까 효꼬인거 못팠냐 근데 내가 정신 집중 정신상태 돌아왔잖아 아까 처음에 효꼬인거 못들었냐 제발 오늘도 기분좋게 자겠다 아까 근데 진짜 형들 부스 스킬이 말이 안됐어 바로 앞에 있는데 부스로 잡은게 말이 안됐어 동상이 좋지 동상이 깔끔한 매너플레이 깔끔한 매너플레이 정확히 기억해 아 여러분들 제가 걸렸어야 된다뇨 말이 좀 심하시네 로족이 안 털려있는데 아 털려있구나 있어 있어 털려있어 어디 근처에 있을꺼 아 원래 범위에서 벗어나면은 그때부터는 프리해져 얼굴에 화색이 돌아 화색이 돌아 나 지금 몇 킬이지 형들 형 어제 셀 필요도 없어 셀 필요도 없어 나 마이너스 5키라도 안정권이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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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5회도 안정권이지 형들 사장아 알아서 살아라 강 나온다 레전드 한번 만들어 레전드 한번 만들어 형들 레전드 한번 만들어 리게임 한번 만들어 사장님 어딨어 일로와봐 사장 일로와봐 사장 일로와봐 아 왜 코코볼 코코볼 일로와봐 레전드 한번 만들어 배율좀 줘봐 배율좀 상대좋잖아 나 수부좋어 형 8배 끼고있던데 4배 안하면 줘봐 4배야 330이 어딨어 어디 말하는거야 수부야 저쪽 뛰어가던데 지금 안보여 차고집 말하는거야 아 뛴다 저기 저기 쏘지마워 쏘지마워 뒤발자 뒤발자 내가 봤을때 사장이 진짜 팀킬하면 성태형한테 쌍욕 박는다 뭐 쌍욕 뭐 쌍욕 하루이틀 듣나? 한 번 더 들으면 되지 어이 비니 코코볼 레전드 한번 찍죠 어이 코코볼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와나? 하지말라고 고의적인 짓기를 많이 넣어 자 작은집 바로 앞에 집에 들어갔어 다해줬다 진짜 음여기 다 쫓아먹었자 ems란 을이kę 아 이깔남 하나 더있다 차고집에 하나 더있어 사운드, 사운드 들렸다 브리미 다해줬어 브리미 다해줬어 아유와나 쏘는데? 앞에 앞에 뭐해 저기 뛰고 하잖아 사장아 뭐해 내가 할게 아아아아아아 사장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잠깐만 차고 집에 사람 있는데 뒤조심해 차고 집에 사람 하하하하하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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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아아아아아 뭐야 어딨어 계속 폭폭폭 나이스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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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 야 구성 하나 한번 줘봐 구성이 없는데 구성하면 줘봐 구성이 없다고요 형 거 3층에 있어 3층 거기 2층이 아니라 3층 어 아 죽이고 살려도 똑같아요 죽이고 살려도 저런거 그냥 뚫어야되요 보여줄게 이미 끝났으니까 이미 끝났으니까 있어 있어 거 있는데? 여기 있구나 아니 형 4배를 2개 먹는 심보는 도대체 뭔 심보야 형 기다려봐 좀 이따 뱉어줄게 아니 일단 있는거 다 넣어 종국씨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죽이고 죽으면 살림돼요 죽으면 살림돼요 아직 몰라요 아 이상한 소리 하지마요 죽으면 살림돼요 배울 줘봐 배울 배울 준다고 5탄 주면 배울 준다고 배울 줘요 배울 배울 이상한 소리 하지마요 불안해 죽겠어요 아 일단 일단 지워놓고 생각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종국이 심지어 오늘도 24시간 이라고 하죠 36시간 축하드립니다 36시간 축하드립니다 그쪽에 뭐랄까 그쪽에 자만심 그쪽에 교활함 그쪽에 뭐랄까 자존심 그쪽에 까올 약간 오만함 약간 이런걸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오늘의 교훈 그쪽에 까올을 약간은 좀 사뿐히 내려놓 놓았으면 좋겠네요 약간 예 근데 조우기가 마이너스 5킬 안했으면 무조건 이겼어 사장이가 무조건 이겼어 사장이가 무조건 이겼어 무조건 이겼어 나 무조건나 사장이가 조우기가 어? 마이너스 5킬해서 걸린거지 아니면 무조건 걸렸어 사장이가 야 드디어 신이 죽었다 드디어 제우스가 죽었어 아하 마이너스 5만 아니면 나 큰 났어 마이너스 5 아니었으면 지금 몇 킬이야? 15킬인가? 그리고 조우씨 핵있으면 무효판이거든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핵 없어요 좀 기다려보세요 설마 핵 있겠어요 아니 애초에 끝났잖아요 그리고 아니 뭐 핵 있으면 지금 무효죠 아니 왜 그러시지 아하 뭔 또 아니 굳이굳이 애초에 지금 끝난판인데 굳이굳이라 왜 그러시지 아니 종우이가 핵에 뒤졌나요? 아니잖아요 저희가 핵에 뒤지면은 그.. 그판 무효죠 아하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라는데 그럴수록 찌질해요 네 아 어딨어 무척네 아 로족 싸움인데 로족 여기 먹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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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집을 먹자 차고집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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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집 말고 저 위에 먹어야 돼 뭐야 저기 사람이 있어 무조건 저기 사람 저기 사람 무조건 있어 싸움자 생각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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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이지 파란지 어 저기야 저기 자리가 너무 좋아서 왠만일수도 있을거에요 사운드 안난다 없는데 없나본데 이 좋은 자리를 안먹는다고 아.. 사운드 안난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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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먹는거 빨라 역시 역시 선장 형 4배 남아? 형 4배 필요해? 나 4배 필요없어 어 있음 좋아 남아? 뿌려놨어 어 남아 남아 뿌려놨어 아휴 아휴 지는 사람들 패턴이 맨날 똑같아 내가 한숨부터 시작이야 아휴 아 저새끼 저말하니까 진짜 개빡치겠다 저기있다 저 어디냐 NW 차고집 알지 얘들아 저기 레터가 서있거든 친구 만들어드래 친구 만들어드래.. 친구 만들어드래? 아휴 아 제투백이 왜 없알라 그래요 박사장 죽고 살리는걸로 가죠 아 딜할게요 일부러 안살리기 없게 하죠 마지막 구차함을 여기다 뿌리겠습니다 마지막 구차함 일부러 안살리기 꼭 인정할게요 일부러 안살리기 없어요 죽으면 살아나주기 일부러 안살리기 저 아닌데 사나 사람인줄 알아냈네 아 햇불닭님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개 감사합니다 사당이 총쏠대 앞에서 맞자 오케이 하지마세요 프라이팬 치우세요 프라이팬 치우세요 왜그러세요 불안하게 오케이 확인했어요 형님들 팀킬 마이너스 5킬인거 아시죠 예 예예 수류탄 다 버려야겠다 알면 됐어요 알면 됐어요 팀킬으로 죽여야 5킬이에요 말씀 들었어요 죽여야 5킬이에요 말씀 들었어요 조홍씨 조홍씨 제가 큰그림 한번 봐드릴게요 잘보세요 예 기절은 5킬 아니에요 아 알고있어요 알고있어요 예 알고있어요 킬 해야 저기 킬 떠요 마당에 팀킬 떴는데 킬 떠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 근데 죽고 살리면 어떻게돼요 제가 기절시켰는데 죽고 살리면 저한테 킬 들어오나요 예예 킬 들어야죠 저한테 킬 들어와요 그쪽 죽이고 그쪽 제가 죽이고 살리오면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원 줄었어요 원 줄었어요 걸친다 걸치는데 이거 여기가 베스트인데 여기 갈래 그냥 지금 얘들아 가자 가자 여기 가도 돼 노랑팬 가도 돼 왜 굳이 욕심을 내 어디 발사나씨 예 제모 들어왔어요 제모 들어왔어요 제모 들어왔어요 그쪽 맨날 4개에서 질때 여럴들이랑 하비 보고 조홍커들 우승한번하고 하비가 어떻게 생각하시죠 빨리와 빨리와 아니요 그 시청자랑 말 시청자랑 알고 시청자랑 아 하비 시청자랑 보시나 우리랑 봐야지 빨팬 가야돼 빨팬 이거 아비 그거 언덕 쪽 알지 얘들아 여기 가야돼 여기 개양각인데 아냐 여기 깎으면 돼 계속 왔다갔다 레토론 서있다 앞에서 앞에서 레토론 서있다 앞에서 레토론 서있다 앞에서 레토론 서있다 나무 어디어디어디 저기 앞에 나무 쏟는다 저기있다 한마디 더 있을거야 저기에 저 앞에도 레토론에 있네 저 끝에도 등선 밑에 뭐 그리고 저 공장쪽에 공장쪽에 .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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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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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대를 못 맞춰? 이거 한 대를 못 맞춰? 다 맞췄는데 양념 오지게 해줬는데 어! 뺏겼어 뺏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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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여기 무리해져서 꼬리! 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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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많다! SW SW 찾았죠! 다시 왔죠 두 발이 아아 짜증나 아아 뭐 응 으음 으음 흠 아니 그렇게 하면은 또 박사장 극대도 하면서 또 소리 지리면서 방존가 방존가 보여서 내가 안하는 거야 내 이 새X는 한두번 하냐는데 어? 이새끼 극대도 하면서 어? 아 그럼 나도 같이 게임해봐 못하지 이러면서 나가기상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진거 깔깜하게 인정해야지 두번 눕지않는상안 두번 눕지않는상안 졌어 진거 진거지 구상이 하나도 없냐 근데 애들이 아 애기구상 많구나 Donc 형 등지좀 볼게 소리지릴만 아 형들 킬당 한시간하면 두세판 하면 열 du시간 없어서요 쏜다 쏜다 위안다 어 살려줘! 살려줘! 일단 살려야 돼! 일단 살려야 돼! 일단 살려! 응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더 오른쪽 더 오른쪽 오케이 됐어 됐어 뒤맞는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 맞아 여기 맞아 형 나 좀 살려줘 쟤 와야돼 뛰고 있다 쟤 쟤 아 형들 하비 볼게요 하비 볼게요 쏠코드 30킬 방종 어떻습니까 얘네 어딨냐 안되나보다 안좋고 이니까 어 피곤하다 이거 한번 하면은 지X 빠져요 빠져가지고 방종하고 좀 먹고 자야겠어 배고프다 25킬? 나 근데 27킬 해봤는데 저기있다 아이씨 저기있다 30 30 30 아 무빈 개쩐다 가만히 안 서있네 어 어 뒤에 하나 있네 와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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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24시간 지나면 난 끄면 되잖아 어 우승은 우승은 솔직히 안되네 왼쪽같다 합의 볼게요 다들 탁자에 앉으세요 이거 끝나고 우와 무빈치는거봐 머리 꺾는거봐 기역 잘하는데 일대일이네 저기 나무 뒤에 있네 이겼네 이거 아 뭐야 뭐야 ㅆㅆ 장인장 아니 그냥 이거 몸 대주고 몸 대주고 배가리 배가리 에탑으로 보여주나? 이거 뒤집어버리나? 지렸죠? 지렸죠? 숨도 못 쉬죠? 아무것도 못 놨죠? 캐라 했죠? 캐라 했죠? 뭐야 조홍이가 걸린거야 그러면? 조홍이 몇시간이야? 아우디매니아님 별풍선 천개감사합니다 아 저 화비 볼게요 아 저 화비 볼게요 조홍 몇시간 저 30 아우디매니아님 천개 우리 형님 알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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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나의 천사 날개로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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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디형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미품책이랑 다 고마워 미품책 친구들 떼치들 다 고마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36시간을 어떻게 해 뉴스 나와 뉴스 나와 잘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